안녕하세요. 우리가 쇼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TV 보는 거잖아요. 어우 다리를 쭉 뻗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무릎을 옆으로 올리고 목까지 아프고 근데 이 리콜레티 쇼파는요. 버튼 하나로 목부터 허리 다리까지 쫙 편해지니까 호스트 클라우스가 따로 없어요. 가죽이 내피에 코팅을 한 게 아니라 천연 면피로 되어 있어 쓰면 쓸수록 부드럽고 코치 일어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얘는요. 몇 년을 사용해도 이렇게 주저앉지가 않고요. 100% 이틀에서 만들었지만 우리 아시안 체형에 딱 맞게 만들어져서 너무 편해요. 가죽부터 소까지 모든 재료를 이틀에서 만들어서 더 믿을 수가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. 40년 전통의 명품 가구 리콜레티 텔레트론 특별 무이자 프로그램으로 부담없이 구입하세요. 텔레트론